자 오른발 포워드 스텝 포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 2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백 오른발 뒤로 백 왼발 터치예요 자 요거를 리듬으로 가져가면 원 투 쓰리 포 요렇게 될 거예요 되셨을까요?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 포워드 자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백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터치 했더니 왼발을 포워드 놓으시면서 풀턴을 하실 거예요 오른발 백 2분의 1 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워드 놓으시면서 풀턴 만드실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요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섹션 1이 끝나셨고요 섹션 2에 왼발 포워드 락 커버 그 다음에 다이안그널로 상그널로 사선으로 놓으시면서 이 발을 어크로스 히치 할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왔었죠 1, 2, 3, 4 요렇게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시면서 재즈 박스 재즈 박스 가실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섹션 2가 끝났어요 섹션 1, 섹션 2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메인 스텝이 모투레이 턴이에요 모투레이 턴 1 모으시면서 2분의 1 턴 2, 3, 4 다시 사이드 턴 하면서 4분의 1 턴 5 모으시면서 4분의 1 턴 7, 8 자 다시 가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해서 모투레이 턴 두 번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음 섹션 사이드 터치 포워드 터치 터치했던 발을 히치하셨다가 히치한 발을 그대로 빽 놓으실 거예요 하시면서 딥 다운 업 딥 다운 업 하시면서 체중 이동 하실 거예요 되셨을까요? 그 다음에 피부 턴 4분의 1 턴 포 찍으시고 스트럭 하고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4, 6, 7, 8, 8, 8, 9, 9, 10 , 9, 10, 10, 9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으로 이렇게 가실 거예요. 되셨을까요? 한 번 더 힌트 턴 해보실게요. 토, 스트럭 1, 2, 3, 4 되셨네요. 5, 6, 7, 8 그대로 사선으로 5, 6, 7 놓으시고 8에 히치하면서 방향을 틀 거예요. 8 되셨을까요?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.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여기까지 하셨어요. 5, 6, 7, 8 5, 6, 7, 8 하고 스윗 그려서 뒤에 빼기다 갖다 놓으실 거예요. 되셨을까요? 1, 2, 3, 4 그 다음에 코스터 시작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코스터 시작하실 거예요. 왼발 코스터 5, 6, 7 스커프 그 다음에 재즈 박스 재즈 박스 할 때 이 발이 축에 들어옵니다. 축에 더 사이드 축에 더 사이드 히치 이렇게 끝났어요.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?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 놓고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그 다음에 코스터 5, 6 놓으시면서 에이스 커프 재즈 박스 1, 2, 3 터치 5, 터치 7, 히치 이렇게 끝나서 64카운트가 끝났어요. 전부 다 정박이기 때문에 발이 그렇게 잔발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태그가 있거든요. 1, 올 끝나고 태그 6시 방향에서 태그 2, 올 끝나고 태그가 있어요. 태그 한번 해볼게요. 보드랑 리커버 백랑 리커버 그 다음에 피버턴 왼쪽 피버턴 두 번 넣을 거예요. 오른발 앞으로 체중이동 돌고 체중이동 다시 한번 오른발 앞으로 체중이동 체중이동 자 이게 피버턴이에요. 피버턴 자 태그부터 태그 카운트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해서 여덟 카운트 태그가 끝났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한번 원홀 태그 투홀 태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1, 2, 3, 4 5, 6, 7, 8 5, 6, 7, 8 1, 2, 3, 4 따라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죠? 수고하셨습니다.